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AI종합지 AI 인낸스에서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뭐 자기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심장이 고장이 나서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심장이 고장 나는 시점을 예측해주는 AI가 나왔습니다. 아 굉장하죠. 이런 기술들이 여러 곳에서 개발을 해서요. 심부전 이런 걸로 굉장히 갑자기 사망하는데 이런 걸 잘 예측을 해서 빠른 시스템으로 심장의 MRI 혈액검사 같은 거를 미리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지능 심장 스캔 분석으로 생존율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언제까지 확실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이때쯤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폐고혈압 환자 생존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심장질환 치료 패러다임도 이제 빨리빨리 알려줍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개발했어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면서 노벨 수상자들도 많아요. 이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심장 스캔을 분석하여 폐고혈압 환자의 생존율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폐고혈압 조기 진단도 해주고요. 맞춤형 치료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폐고혈압은 폐동맥의 압력이 비정상으로 높아서 심장에 부담을 주는 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심부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환자의 3분의 1이 진단 후 5년 이내에 사망한다. 치명적인 이런 질병이다. 이게 맞춤형 치료까지 해주는 AI가 나왔습니다. AI가 심장 스캔 분석으로 생존율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요. AI를 활용하여 심장 MRI 분석하고 각 환자의 심장 수축 패턴을 3만개 이상이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서 가상 3D 심장을 구축해서 심부전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징으로 자동으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예측입니다. 기존에는 방사선 전문의가 심장 기능을 직접 측정해서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했지만은 이제는 AI가 합니다. 방사선 전문의 심장 체크하는 전문의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혈액 검사,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다양한 심장 질환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더욱더 열심히 이 치료법을, 적합한 치료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AI 심장 스캔 분석, 그죠? 폐교율 환자 생존율을 예측해주고 기존 방식의 대비보다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해주고 다양한 심장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해서 맞춤형 치료 시대를 알려준다. 이런 거죠. 아무튼 AI 기반 폐교율 환자, 인상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현재 국내 폐동매 혈압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2%고 선진국에 비해서 85% 대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폐동매 환자로 75% 5년 안에 많이 죽어요. 외국에서는 거의 많이 안 죽는다. 이런 소리죠. 현재 연구팀은 다 기관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을 신뢰도 있게 평가하고 소프트웨어도 발전시키고 심장, 정상 폐동맥이 병이 든 이런 혈관 변화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폐동맥 고혈압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개발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보고 알려드립니다. 박불동 심장박불동 MRI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심장 질환을 빨리 측정 예측하고 정확하게 언제 죽는다? 죽는 날짜까지 알려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 기능 측정을 해왔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심장병 환자가 빨리 죽지 않는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고장 나는 시점을 위해 AI가 나왔거든요. 예측을 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심장 기능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식으로 이대로 가만히 두면 심부전증으로 죽는다 이렇게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래 살 수 있다. AI 심장 스캔을 완전히 분석하는 거죠. 폐고혈압 환자도 살려내고 다양한 심장 질환에도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I가 나왔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소식이죠. 심장이 고장 났을 때 여러분이 이 AI가 처리를 해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